학교 졸업을 하고 정말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딱 만나내니까 제가 3일 전에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컷컷 끊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내가 한 연기를 바로 모니터를 할 때도 있지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내가 저렇게 했었지라고 보면서 상대 배우와 호흡을 하긴 하지만 그게 컷컷 끊어가면서 조금씩은 끊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정말 무대 위에서 2시간 동안 이 4명의 배우들이 정말 치열하게 이 위에서 뭔가 링 위에 올려진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너무나 짜릿했고 행복했고 그 저희가 느끼는 이런 감정 감동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가까이서 고스란히 전달을 잘 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정말 이렇게 무대 앞에 서게 되니까 배우로서 가져야 되는 뭔가 바른 발성 이런 것도 정말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 많은 준비를 했던 작품이니까 정말 좋은 극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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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